하라라라, 하라라라, 오로라라라라라랴 오, 오랭, 하랭 요산 중에 놀던 멋이들 높은 동산만 골라두라 오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랭, 하랭 하랭 산천 초목은 변하건만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돈다 오로라라라라라라라, 오랭, 오랭, 하랭 초랑 낙은 수리대여 써비랑 어령주여 여름이랑 쇠여름 정국 절각 채겨줍사 오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오랭, 하랭 허기두리더리름마 오호호호호 오호호랭 하랭 허르르르 돌돌이요 휴무시더라 돌랑돌랑 걸어두라 오호호르르르르르르륵 오호호랭 하랭 휴무시더라 역주 험여두라 돌아사지 말고 돌랑돌랑 걸어주라 오호호랭 오호호랭 하랭 이거는 말이 조 벌리는 소리 그러면 쇠 많은 소리 쇠에 짐 싣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허허어ô 시켜마 허허어호호 호오 호오 왕 spectrum 어디래 감석에 허허어 요 ван우세가 벙의 눈을 버릅뜨고 어디래 감석 허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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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짐 싣고 갈 때 그거를 소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발이라고 합니까? 네 발이라고 한 발이 네 한 발이에 그게 곡식이나 아니면 촌에 따라서 다르습니까? 다 틀리지 네 촌인 경우는 얼마 정도 싣는 게 한 발이가 되는 겁니까? 네 촌이면은 이제 연날에 우리 형 조물을 비워놓은 건데 그거 이제 육십못 육십못이요 네 또 조나무는 삼십못 네 또 곡식은 또 이제 곡식은 한무씩 묶어놓은 거 그거 헌짝에 서무씩 연못 아 여섯못밖에 못해? 네 그게 무거우니까요 네 무겁고 거기서 붕뚝나서 많이 시리지도 못하고 또 콩 지금은 매타기였지만은 옛날에는 그 매타기가 어서 다 도깨를 두드려주기 걸 집에 해다가 경험에는 그거 크게 밭에 가서 이제 치껍어서 묶은 한짝의 것도 서무씩 연못 아 콩도 여섯못이요 네 또 밭에 이제 걸름은 이제 거름도 심고 가지 거름도 올린 다음에 예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화장실 행위에도 옛날에는 통씨 통씨에 걸름 마당에 가져다가 그거 그냥 나눠놓고 그래 또 이제 보리씨 뿌리고 이제 그 거름이 모르면은 오줌항에 오줌을 받아 있어 그러면 그 오줌 뿌리고 해서 그걸 이제 발로나 쇠로나 그걸 발려서 아 쇠로밥습니까 그것도? 네 쇠로도 이제 발리고 그걸 또 이제 맥에다 맥에다 조그만씩 놔서 이제 거름이 한 발이가 두 짝 아 그러면 두 짝에 하나 저 짝에 하나 경험에서 거름은 두 짝이 한 발이 그래서 밭에 가서 손으로 찢으면서 다 뿌려서 그 보리 갈고 보리 갈고 예 그러면 거름 나가지고 거름 벌리는 거 할 때도 소리를 했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그때는 주로 뭘 사용했습니까? 뭘 사용했습니까? 소 소로만? 예 소로만 예 머린 경우는 막 아무데라도 가버리지 예 이렇게 이제 마당이 좁으니까 멀은 하면은 멀도 하나만 구름을 하는 멀리 있으면은 하나 예 근데 우리는 구름을 하니까 그건 속가위해서 올라와 예 올라와서 한 때는 우리는 아방이 하도 뭘 줄여니까 멀로도 벌려봤어 근데 그 거름 벌때 소로 벌렸는데도 예 멀로는 얼마 벌리지 않으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시께만 흐시께만 그게 막 걸음이 빠지니까 다리를 빼내지 못해서 빨리 할 수가 없어 견이 뜨금뜨금받기는 빨리 걸을 수가 없어. 그게 걸으면 이만큼은 내놓으니까 쇠가 이현 빠져. 그냥 발을 빼내지 못해서 막 뜨금뜨금받으니까 쇠 그자 막 손으로 막 건드리면 허허허 뭐하는 그자 그 기분으로. 또 소를 많이 길러보셨지? 길러봤습니다. 그 소 길러서 산에 올렸다가 또는 내려올 때라든가 그 몰아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몰아오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멀레 가면은 이제 장전공독목장에 이제 6개월 동안에 얼마 한 13만원 15만원 쇠 하나에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노면은 이제 겨울 들어가면은 삼강일 딱 그날부터는 몰아가라요. 경험에 멀리 가면은 우리 동네에서 한 몇 사람이 가는디 참 다 남자가 가는디 나는 홀러멍이라 보니까 홀러멍은 소를 얼마 안 질러니까 장전에 두 사람밖에 안 질러 홀러멍이. 경험에는 소 멀리 가면은 그자 아무래도 우리 소가 선발대 사니까. 경험에는 제일 앞에 그 소 하나 딱 우리 소 하나 이끄면은 장전수에는 다섯째 내려와. 다섯째 내려가니 불하게 완화하긴에 이제 다 빈밭비가서 다 인형만씩 빼앗아서 몰아오는디. 이제 졸음에 남자들이 사면은 이제 소들이 잘 안이 와가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대중은 그처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일 앞에서 이끄시면서 그렇게 하면. 난 들고 걸어오기만 해요. 네, 걸어오기만 해요. 그래서 들어그러니까 걸어오기만 하고 또 집에 와서도 초리 많이 못하면 또 산에 가서 별도로 한 몇 사람만 또 놓아. 또 놓으면 그건 또 눈이 펄펄 와가면 그 땐 또 뭐라다가. 걸어올 때도? 네, 그렇게 해서 뭐라다가. 물어오는 소리 한 번 해봅시다. 그 노랫말 붙이면서. 어디 노랫말 붙이면서. 시키라. 이 놈은 세 달 벙에 눈을 버릅뜨고 이래각 저래각 마라. 시키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